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용토야 잘 생각해봐 내가 더 힘이 센지 아니면 네가 더 힘이 센지 힘이 센 남편은 초콜릿 빌릴 테니 자기는 리모컨 들고 TV나 보면 돼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용토야 음식도 내가 다 할게 어디 여자가 함부로 세탁기를 돌리려고 해 이것은 나의 도구야 빨래도 내가 다 할게 사실은 나도 알아 넌 내게 과분한 사람인걸 그로운 너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게 값비싼 용품 백 다 이해하는 못해줘도 뜨거운 이 마음 당신만을 사랑할게 어디 여자가 어디 여자가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용토야 당신은 내 사랑이야 힘들면 그냥 사 먹자 명절한 음식 같이 해 당신은 내 사랑이야 당신은 내 사랑이야 당신은 당신은 내 사랑이에요 당신을 사있는 시간 당신은 사랑이다